자 2번 챕터 마지막 섹션입니다. UML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델링 언어들을 통합한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방법론을 통합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여러가지 장점을 통합한 언어다 라는 거고요. 이 UML로 여러가지 객체지향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가지 있는 것은 밑에 쪽에 또 나올 거고요. 일단 밑에 구성요소 나와 있죠.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UML의 구성요소는 사물과 그 다음에 관계 다이어그램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다이어그램은 두가지가 있다죠.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하는 구조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하는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먼저 사물입니다. 사물은 대상이에요. 우리가 특정 대상. 어떤 시스템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전부 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되어 있죠. 사물의 종류 총 4가지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구조 사물은 물리적 요소, 개념적 물리적 요소, 클래스, 컴포넌트, 노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행동 사물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요소들의 상호작용 행위, 상호작용 자체를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사물은 말 그대로 그룹이니까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주해라는 건 써있듯이 주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부가적 설명, 메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개념적 물리적 요소, 요소가 구조고요. 상호작용, 행위 이런 것들이 행동이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는 걸 말 그대로 그룹 사물, 부가적인 설명, 메모 같은 걸 주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관계 파트입니다. 관계 파트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좀 어려워서 여러 번 봐주셔야 될 거예요. 사물과 사물관의 연관성을 표현합니다. 연관성을 여러 가지가 있대요. 연관, 집합, 포함, 일반화, 의존, 실체와 관계 있습니다. 밑에 하나씩 볼 거예요. 영어 단어 각각 나오는데 영어 단어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연관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걸 나타냅니다. 실선으로 표현하고요. 이 실선, 점선, 화살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방향성을 화살표로 표현을 하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양 방향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화살표 없이 선만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관되는 객체의 개수, 나중도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선 위에 표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거예요. 1하고 n, 이것은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OO은 5R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5R,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1개 또는 3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별은 다수. 예를 들어서 이것도 1, 5R, 별 이렇게 써있으면 1개 또는 다수, 1개 이상 이렇게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밑에 해석을 또 해보면 0, 0, 0, 0, 0, 0, 1 되어 있죠. 이거는 0 또는 1개, 1개 또는 다수, 그러니까 1개 이상이죠. 이거는 n개 또는 m개니까 최소 n개에서 최대 m개까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예시를 하나 두긴 했는데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주세요. 자동차와 타이어의 관계입니다. 서로 관련이 되어 있죠. 자동차하고 타이어는 누가 봐도 방향성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와 타이어. 화살표가 중요해요. 위치가, 모양이, 형태가. 그래서 조금 제대로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차는 타이어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는 자동차는 타이어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겠죠. 자동차가 1개일 때, 타이어가 4개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서로 가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속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 속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 속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한 명씩. 그렇게 둘 다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쓰지 않고 실선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집합이죠. 자, 집합은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물이 있고 거기에 B라는 사물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A, 바깥쪽에 있는 A가 전체 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B가 하트라는 거예요. 관계를 표현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활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독립적으로 어쨌든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와 마우스의 관계를 지금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대로 판단을 해보면 여기가 컴퓨터예요. 여기가 마우스입니다. 지금 이 관계를 표현한 거거든요. 컴퓨터를 하려면 마우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와 마우스인데 컴퓨터가 이제 마우스가 다시 정리 다시 할게요. 컴퓨터 안에 마우스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부품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마우스라는 거를 컴퓨터 안에 포함된다. 컴퓨터 장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컴퓨터라는 시스템 안에는 마우스라는 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홀이고요. 얘가 파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우스만 따로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만 별도로 작동.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가 있을 때 그 컴퓨터에는 꼭 해당 마우스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우스는 다른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독립적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는 거죠. 자, 홀 사물 쪽에 전체에 해당하는 사물 쪽에 빈 마름모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전체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름모 안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 이건 지금 집합이구나. 독립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포함관계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밑에 보면 마름모가 꽉 차 있죠. 자, 이거는 이 위에 거는 독립적이었는데 이 포함관계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와 부분 똑같아요. 여기서도 무선 마우스와 무선 마우스 리시버 뭐 요즘에는 리시버가 없는 것도 있지만 무선 마우스와 그 마우스에 해당하는 무선 마우스 리시버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리시버를 다른 무선 마우스랑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둘이 붙어 다녀야 돼요. 자, 독립적이지 않다. 이거를 종속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봤던 단어죠.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위에 컴퓨터하고 마우스는 따로 다녀도 되지만 무선 마우스와 마우스 리시버는 같이 다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 안쪽을 꽉 채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선으로 표현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 관계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포함과 집합의 관계예요. 일반화 관계입니다.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대해서 상위, 하위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위 사물 쪽에 속이 빈 화살표를 붙여서 속이 빈 삼각 화살표예요. 보통 속이 비었다 그러면 삼각인 거죠.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비어있는 거니까요. 이게 속이 빈 화살표입니다. 좀 지우고요. 그래서 밑에를 다시 보면 일반적과 구체적, 이 개념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물 사이를 실선으로 표현한다는 맞고요. 치킨하고 족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앱에서 야식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치킨과 족발이 나와 있죠. 치킨, 족발, 피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야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일반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치킨과 족발의 공통적인 카테고리 그런 것들이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어 관계고요. 의존 관계는 포인트가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만 연관성을 유지하는 관계예요. 짧은 시간만. 항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로 변화를 미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임시이기 때문에. 이거 책에서는 잘 나와 있을 텐데 점선이에요. 점선 화살표. 임시란 뜻이죠. 고객 등급별 사은품이란 뜻인데 사은품이 바뀔 수 있어요. 고객 등급 기준도 바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즌이라든지 특정 기간에만 유지를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의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인트 나와 있으니까 잘 파악하시고요. 문제가 그래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실체화 관계예요. 일반화 관계랑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사물들을 기능적 요소로 서로 그룹화할 수 있는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위쪽이랑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공통적 특성을 가진 거예요. 특성, 특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진 거고 여기는 기능적인 부분. 공통적인 기능을 묶어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스마트폰과 벽시계는 전혀 다른 서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벽시계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겠지만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공통적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공통적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있죠. 그래서 그 기능을 따로 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속이 빈 삼각 화살표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점선에 그냥 화살표도 있고 점선에 속이 빈 삼각 화살표도 있고 그 다음에 실선에 속이 빈 삼각 화살표 실선에 그냥 화살표 그 다음에 실선에 빈 마름모 실선에 꽉 차 있는 마름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 이 화살표 6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UML의 확장 스테레오, 확장 모델의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확장 메커니즘이에요. 원래 없는 요소인데 새로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레오 타입은 앞에서 잠깐 봤어요. 각진 괄호를 두 개씩 양쪽에 붙입니다. 인클루드 앞에서 봤죠.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 익스텐드 앞에서 봤어요. 확장 관계입니다. 나머지도 봐야겠죠.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라고 되어 있죠.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 추상 메소드고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 이게 포인트고요. 밑에 내려와서 엔티티. 엔티티는 정보. 오래 지속되는 연관된 행위를 형상화. 이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클래스로 이런 데이터들을 나중에 기억장치에 저장을 해야 돼요. 이 저장을 할 요소를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티티는 정보나 상태를 저장을 하기 위한 클래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클래스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바운더리는 상호작용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로직과 제어를 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읽고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암기를 하실 때는 이해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짧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세요. 인클로드는 포함, 익스텐드는 확장, 인터페이스는 추상,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는, 엔티티는 정보 상태 저장, 바운더리는 상호작용, 컨트롤은 로직 및 제어. 이렇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 맞추실 수 있어요. 대신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지 이런 단어들을 나중에 떠올렸을 때 연결이 될 거예요. 일단 이 정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출제가 엄청 되고 있죠? 절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아시겠죠? 천천히 볼게요. 사물과 사물들의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한다. 다이어그램, 도표라고 그랬죠? 도형으로 표현한 거. 가시화한 비율을 제공한다. 말 그대로 다이어그램은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요소잖아요. 그걸 비율하고 표현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보다, 도형으로 글에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당연히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겠죠. 정적 모델링과 동적 모델링이 있는데 정적 모델링은 주로 구조적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고요. 동적 모델링은 주로 행위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거 앞에서 잠깐 봤죠? 정적은 멈춰있는 거고, 동적은 움직이는 거니까 연결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를 좀 볼 거예요. 여섯 가지가 나와 있네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클래스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시스템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클래스별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구성을 보니까 이쪽에 문제가 있겠는데? 저런 시스템, 저런 클래스에 문제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객체 다이어그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객체 간의 관계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클래스의 관계고, 밑에는 객체의 관계인데 이 인스턴스랑 객체라는 개념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뒤쪽에 인스턴스랑 객체를 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객체를 인스턴스의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나 객체나 지금은 똑같다고 알고만 계세요. 넘어가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구현 단계에서 사용된데요. 구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현 단계에서 사용되고요. 위쪽은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표현하고요. 위트는 물리적인 요소, 컴포넌트 등의 위치를 표현한다.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위쪽에는 인터페이스,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체는 복합적 구조를 갖는다. 클래스 등의 내부 구조를 표현한다. 컴포넌트 클래스 등의 복잡한 복합적 구조를 가지는 컴포넌트다라는 얘기고, 패키지는 모델 요소들을 그룹화했다, 묶었다는 얘기죠. 복합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구조가 위쪽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면 복합체고, 이 요소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면 패키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복합체라든지 패키지보다는 위쪽에 1, 2, 3, 4가 비중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클래스의 다이어그램에 요소 나와 있어요. 클래스 명이고, 이게 속성이고, 이게 명령어인데,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따로 적어놨습니다. 행위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지겹게 봤죠? 지겹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봤어요. 사용자 요구를 분석해서 기능을 모델링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과 객체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현한다. 이 메시지가 포인트예요.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이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구성 요소가 좀 있습니다.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생명선, 실행, 메시지,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얘는 메시지 플러스, 연관 관객까지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메시지만 표현하는 건 시퀀스고요. 그 다음에 연관 관객까지 표현을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은 자신이 속한 클래스, 자신이 상용하는 객체들의 상태 변화를 표현한다. 활동 다이어그램은 프로세스나 로직의 처리 흐름을 순서에 따라 말 그대로 로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도표로 나타낸다는 뜻이죠.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 이 개요까지 붙어야 됩니다. 활동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접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접목해서 상호작용이다. 이 얘기죠. 상태 변화랑 처리 흐름을 다 접목시켰다는 뜻이죠. 객체 처리 흐름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밍 다이어그램. 타이밍이니까 당연히 시간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객체 상태 변화와 시간 제약을 명시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단어 외우듯이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깊게 문제가 나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줘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